태연씨! 부탁해요 어... 우리 특이선배님 계시네요 오빠 안녕 짠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옆자리 여전한 너의 품격 흑백거리 가운데 넌 뒤돌아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널 떠날 수 없는걸 우리 사이에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었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이 할 수 없어 난 사랑하는 우리 집에 가면 너무 허허요 허허요 배가 고픈 건지 밥을 막 먹어도 그렇게 차지가 않아요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더 갈 수 없단 걸 한 발 한 발 이별에 가까워질수록 너와 맞잡은 손이 사라지는 것 같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이 아팔 수 없어 난 너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그 시간에 대해 우리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너와 함께